Q.여러분의 Q.여러분의 . Q.와미 와미 이 Q.와미 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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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와미 좀 찾아야 되나? 중요한 참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박대표 할게요. 한 번 박대표 할게요. 봤어. 남준이 형이야. 야, 용기하는 거 봐. 야, 이제 나 액소해도 되냐?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응, 다 지는 거.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로? 파이팅! 내,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미 비석이 만가를 텐데. 여기 세계관이 있어. 요번 시대의 방탄 마을로 시간 여행을 해.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전선시당. 비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가자. 가자. 자, 용인으로 가자. 용인으로. 용인으로 간다. 나, 빨리 들어와. 어, 제주도인데, 여기. 자, 용인으로 간다. 자, 용인으로 간다. 자, 용인으로 간다. 어, 다들 복지장들이 화려하구만. 지금 심지어 우리 태형이는 지금 수영까지 붙여가지고. 어, 이제 연기 들어갔다고 그랬어.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랑 저희랑 같이 쓸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2조 달러 하였느냐.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 기자네. 우리 왜 왔죠, 여기. 오늘은 뭘 합니까? 오늘 달려나 방탄은 아미밤 비석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708년 김구자 김매표가 아미밤 비석을 깨트리셨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 시공단을 초월하는 아미밤 비석의 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방탄촌으로 타임리프하여 왔습니다. 깨지면서 심을 잃은 탓에 한 조각만 여러분과 함께 타임리프하여 왔고 다른 한 조각은 이 마을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미밤 비석을 찾아 지금의 현 시대인 21년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 오늘 찾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언제일지 모르는 시공관이 뒤틀린 장소로 여러분들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야지 세계관이 끝납니다. 나는 자수해, 그냥. 이건 3탄 가게 생겼수다. 자수해. 이영으로 가면 큰일 난다, 야. 여러분, 이 마을의 아미밤 비석을 훔쳐간 도둑들로 의심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조선시대의 도둑들로 의심받고 있으니 여러분을 잡기 위한 광군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군, 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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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밤 비석이 어디에 있는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집 안 내부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는 아미밤 비석을 훔친 진짜 도둑도 있습니다. 도둑은 무고한 여러분들이 아미밤 비석을 찾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 도둑의 방해를 헤쳐나가고 여러분은 아미밤 비석을 꼭 찾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어 방탄마을에서 깨트린 김매표씨가 깨트리셨죠. 김부자씨랑 그래서 다같이 찾으러 온 거예요? 네. 타이머시 타고 왔는데 다 오지 못했어요. 뭐예요? 몇 분은 못 오셨는데 근데 여기 일곱 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몇 분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RM씨는 XXX이고요. 내 놈이구나! 제 RM씨는 XXX의 역할을 하고 저한테 이런 시력을... 제가... 이길 상낙이네요. 호시 형은 XXX의 역할이고요. 맞아요. 호비씨의 역할은 양반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지민씨는 XXX로서... 요즘 이거 하다보니까 멤버들이... 그냥 뭔가 하면 저 다 나쁜 사람 같고... 본팀입니다. 임무를 완벽히 수행을 통하였습니다. 태형씨는 XXX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태형씨는 오늘... 아... 오케이. 끝났다.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자... 자... 너는 무엇이냐? 자... 너라니? 뭐하나? 제일 높은 씨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탄촌의 사또입니다. 사또. 사또냐? 예, 사또. 로또라는 종교에 있다는데 현대는. 저는 사또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나는... 아니! 아메고사 출두요. 아니 근데 말이 다섯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마리까지 아니야? 오 마요. 이거 거짓말이요.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다들 이... 이 탐간오리 같은 사람들을 싹 잡아 이 부정부패를... 어... 바로잡아 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겠고. 말도 못하잖아. 아니다. 부정부패. 아메고사요. 넌 뭐요? 저는 훈장입니다. 넌 뭐요? 훈장? 훈장입니다. 저는... 제 능력은 이 회초리로 여러분 종아리를 때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진짜 싫다. 자! 다음 핑크보이. 너는 무엇이냐? 핑크보이. 저로만 할 것 같으면 이 바닥에서 저만을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 유혜진 선배님 상대호사냐? 저만 쳐놓으시오. 잠깐만. 야 또! 이런 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점을 맞아야겠다.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꽃도령이요. 오케이 알겠어. 자! 이제 시작! 내 이 꼴들을 부하니까 여기 왕이 될 사람은 아주 그냥 없는 것 같소. 내 왕이 될 상인가? 닥치소! 뭐요? 뭐라고? 뭐요 당신은? 당신은 뭐요? 관상가 양반이요 저는. 관상가. 관상가요. 관상가요. 이름은 무엇이요? 성이 관이고 이름이 상가요. 자! 당신은 무엇이요? 전 여러분들 아주 아름답게 그리. 화공이요. 화공? 화공이요. 실례지만 의대화십니까? 화공이요. 넌 뭐요? 넌 뭐요? 일어나서 이줘달라 하였느냐 하지 말고 잘 어울린다.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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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능력은 1회성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들을 다 더 찾아오시거나 행해주시면 계속 능력은 주어집니다. 자, 그 반대로 이 중에 도둑이 있는데 도둑분들은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또 암미반 비석을 숨기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죠. 결국 최종 목적은 우리가 비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거민도 찾아내고 비석도 찾아내고 그래야지 21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동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도둑들도 협조 좀 합시다. 여기서 끝내기 20.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잊어달라. 니가 도둑이구나. 잊어달라. 자, 그래서 도둑이 한 명도 섞이지 않은 백성이 다 함께 아미반 비석을 잡아서 들어올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둑이 아닌 사람들만 비석을 들어올려야 돼. 여기서 도둑과 백성의 대결에서 진 팀은 상대 팀에게 본장을 맡게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라운드 끝난 다 같이 모여서 진짜 도둑이 누군지 중간 저거. 힌트들 그때 어떤 힌트들을 얻었는지 힌트를 보여주시진 않으셔도 돼요. 과거에 있는 아미비석. 족발 아니야? 깨진 아미비석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네. 그럼 위쪽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깨진 아미비석을 여러분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억이 생겼다. 바로 한번 우리 아미비석을 찾으러 가 보시지요. 가시지요. 자 렛츠! 달려라 방탄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소? 이 가져오시오.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어떤 거요? 아 그거요? 내가 달려라 하면 다 두 번 주시오. 오케이 알겠소. 괜찮겠소? 알았어. 가겠소? 네. 달려라. 벗어 갑니다. 죽으시오. 죽으시오. 벗어 갑니다. 배ад의 안무 3강돌이 5강돌이 4강돌이 5강돌이 1강돌이 4강돌이 3강돌이 5강돌이 4강돌이 3강돌이 자 가볼까요? 일단 난 개인 미션은 빨리 좀 찾아야겠다. 가시지요. 우리 그 안전지대요. 아니 이건 무엇인가? 뭐야 이게. 조선시대는 핸드폰이 있었소? 어? 잠시만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입니다. 어? 수염 모양만! 왠지 이놈 이거 수염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 아주 비열하게 생겼어. 나 얘야, 나 얘야. 지민이야, 지민이야. 아주 비열하게 생겼어. 이놈이랑 이놈이랑 아주 그냥 식초롭게 생겼어. 나 이게 지금인 줄 알았는데. 제이홉, 제이홉. 보통 이런 권상이 제이홉인가? 이런 권상이 이게 진이 형이잖아. 진이 형이잖아. 근데 이게 진이 형이잖아. 진이 형. 똑같이. 그리고 남준 형도 응급말 안 들게 생겼어. 아 이거 T 형이. 왜 진이 형이랑 나랑 닮았지? 내가 진이 형이랑 닮았지? 근데 훤칠하네, 남준아. 잘 그려줬네. 아니야, 딱 그거네. 남준, 진, 윤기, 제이홉. 맞네, 맞네, 맞네. 야, 어떤 캐릭터를 그려도 너는 확실히 알아볼 것 같아. 야, 봐봐. 현장, 현장 숲에 아미반 빛으로 가져가. 가져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수련 외모, 훤칠한 키. 일단 훤칠한 키는 난 아니야, 일단. 그럼 나는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네. 다 또. 훤칠한 키라고 하면 제가 한 마디 하겠소. 수련한 외모가 있어. 어, 뭐. 그렇다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의심스러웠소. 아니, 또 제가 강현아, 이 양반이 의심스러워. 과궁 양반. 응. 꼬또령이랑 같이 다녀보시겠소? 스파인가?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소. 일단 저는 게임 미션 하러 가야 됩니다. 형이 자꾸 게임 미션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소. 아주 중요한 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신 지켜볼 거야. 당신 게임 미션이 뭐요? 뭐, 궁금해하지 마시오. 게임 미션이 아무것도 아니오. 이, 뭐. 아니, 힌트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읽지 않지 아니하겠소. 어, 잠시만. 힌트 아니오. 어, 고맙소. 어, 힌트다. 어이. 아니, 근데 이거 고맙소. 입 속에서 와다닥. 이거 게임 미션인데 고맙소. 아, 그래? 어, 게임 미션이오. 꽃 찾아오는 거. 이건 뭐 하시는 거. 이건 뭐 하시는 거 아닌가. 큰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 힌트구만. 부탁드리오. 가지고만 계셔주시오. 주머니가 없어서 그래. 스카프. 이건 아까 전종국이라는 자아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네. 아니, 스카프가 안 보여? 이쪽이 아닌가? 스카프. 스카프. 내가 두 개. 일곱 가지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넓게 보면 돼 있구만. 저것도 스카프인가? 일단은 한 명을 먼저 알아내고 일단 의식인 가는 사람. 두 개. 멀리 봐야 되네. 어디부터 찾아볼래? 저기 카메라에 있는 게 저희부터 가보자. 양반. 저는 따로 가겠습니다. 오, 가는 게 찢어져.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지 않나? 아이요? 개인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넓어서. 붙어 다니는 것보다 좀 찢어져서 자기의 힌트를 찾고 뭐 하는 게 낫죠? 먼저 일어나겠소. 응, 나도 하나 더 두고 가야겠다. 이동부터 3분 뒤에 감군 움직입니다. 네? 그래. 어, 빨리 움직여야겠구만. 응, 나도 가야겠구만. 가야겠구만. 자, 아미비서 알아서 잘 찾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 뭔가 이 말이니까 저 말들 근처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너가 말로만 듣던 그 말이더냐? 음... 힌트가 어딨다라는 거지? 뭐야? 자, 이제 도망쳐야겠어. 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힌트... 힌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 못 받았네. 열어보니까. 힌트... 힌트... 별로 없는데. 흠! 아, 이런 게... 보라색이 힌트구만. 흠흠... 여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찾아간 건가? 이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아니, 나만 못 찾았어? 남들 다 찾았어? 아니 나도 뭔가 좀 찾아야 나 담당하신 피디님들도 그렇고 좀 보람참을 느낄 텐데 신세 하나만 주소 이 똑똑한 놈아 이걸 뭐 찾았네 뭐 찾았네 에헤 뭐 찾았어? 어허 제이 없어 일로 오소 나도 지금 가 찾았어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른 양반일세 이거 솔직하오 우리 한번 공유해보소 뭘 찾았느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의 대상인가 공유해야 되는 게 맞소? 그럼 같이 하는 거지 스파이 아니라는 거 한번 증명해보소 마패 꺼내면 끝나 자 보소 스파이 아니야?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다음 생에도 함께하냐? 다음 생은 좀 뭐라 쳐도 되지 않겠는데 우리 근처에만 살소 어 여기는 뭔가 야 여기 내가 찾았으니까 안 해도 돼 네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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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DNA 아 조선시대 때도 DNA 라인 알았나? 아 비님 뿌듯하지 않소? 내가 하나 이렇게 찾아냈는데 혹시 여기 들어가도 돼오릴까? 응 감사하고 감사하고 어? 아니 여기에 하나 더 음 음 음 음 어? 이건 제 유코가 아니더냐? 꽃이 이쁘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화인데 이 조화가 웬 말이냐 딴 내 가슴에 썩 나오거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이 전전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 광분이라 야 하 우리 팀에 와보라 하시오 내가 다 싸그리 으응 무엇이란 말인가 힌트를 찾고 있어 뭐라고? 힌트를 찾고 있어 힌트는 없어 스카프는 항상 어디 묶여있는 거 같은데 그렇구나 한 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 뭐 아는가 뭐 아는가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앞에 지금 과공 앞에 지금 감독님 과공 감독님이 숨어있어 화공 나의 선물이여 아니 이게 뭐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 아니 이렇습니다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감독님이 숨어있어 저기 응 점점 오는구만 이게 지금 정오석허인 거 같지 않나 이거 지금 난 이거 도망 날 잠시만 수염이 떨어져구려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겐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흡 으악 안 돼 아 그래요? 터침하면 되는 거야? 네 응 이럴 수가 자 자 뭐냐 받아 죽겠다 자 첫 번째는 개인 미션이에요? 개인 미션입니다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너 어서 도망가거라 얼른 도망가거라 자 도망가거라 빨리 도망가 첫 번째는 날 믿고 도망가거라 돌멩이로 도망가 빨리 달려 7층 자 7층 돌탑 쌓기입니다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참 쉽구만 9 8 7 아 시간도 있는 것인가 5 잠시만 4 내가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 2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3 땡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 얘기 해주지 그랬어 알았어 다시 하겠어 잠시만 건드리면 10초인 것인가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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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어 알았어 잠시만 세팅만 이미 얘기했어 자자 건드리셨어요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다시 준비 시작 5 4 3 성공 성공 응 잘 가시게 감사하구만 가세 내 빨라 카메라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해서 다행일세 그 꼬토룡 양반 왜 불렀어 당신 나한테 왜 자꾸 도움 주시는 것이오 어휴 힌트인가 힌트가 뭐야 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사도 양반 왜 그러시오 왜 자꾸 도와주시오 그냥 길 가다가 주순걸 드린 것 뿐입니다 아니 이런 시같은 얘기를 하더니 얘들아 미안 같이 가시오 혼자된 실수 어? 지민 양반 저기 꽃이 있어 아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오 왜 자꾸 나를 설마 스파이는 아니겠지 아니요 꽃도어령이오 어? 어? 힌트가 있어 힌트가 있어 근데 이게 나가요 저는 아니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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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스파이 당신 얼굴 봤어 스파이 이거 본인이 스스로 들켰소 저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무조건 스파이저 아휴 어휴 죄송합니다 이거 의심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겠소 알겠소?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찾기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도 돼요? 오오 굉장히 독특하오 음 여긴 누가 살고 있었을까나 닭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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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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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뭔 소리지? 어? 어? 오오 으이씨 아 멋있다 사실 민속촌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약간 관광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어 아 이거 옛날에 이렇게 이리 왜 흘러네 여기? 뭔가 있는 게 없어 뭘 찾는다는 거지?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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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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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참 모든 게 하나 없구려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이유? 이거 뭘까?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 아까 우리가 오프닝 했던 데를 잘 둘러보면 거기에 놓으면 힌트가 한 두 개가 있을 거소. 맞소? 말 못 하는 거 뭐니 맞겠구만. 저런데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확률이 높소. 인정하소? 이런 데 힌트가 있다기엔 너무 현대 물품들이 가득한 뒤? 야, 거치캠. 거치캠. 없나? 그럴 리가 없는디? 아니, 거치캠이 있는데 힌트가 없다고? 음... 어디 있을까? 정국이의 눈이요. 하아... 어메이직한 거예요. 여기는 뭔가가, 뭔가는 하나 있을 거 같은 방이다. 그쵸? 그렇지 않아요? 수시캠이 이장빛지. 어둡다... 이장빛지 뭐, 뭐? 빛이 어둡다는 건 뭔 말이지? 되게 쉬운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됐어. 오, 씨... 우와! 오, 씨... 우와! 우와! 오, 씨... 오, 오,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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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살아갔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내가... 여러분들께 할 얘기가 있어. 힌트는 좀 찾으셨어. 지금 B형이 잡혔어. 에? 관군한테 잡혔어? 어, 그래도 미션이 하는 중이야. 힌트는 좀 찾으셨어, 개인 미션만 찾으시던데. 개인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오. 개인 미션이 하면 뭐가 좋은 것이오, 당신은? 내가 이걸 모아야 멤버들의 한 명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오? 사실이오. 본인은 묻겠소. 본인은 스파이가 아니오? 아니오. 내가... 갑자기 왜 그 빨친이오? 아, 이건 또 나잖아. 아 씨... 자꾸 내가 나와. 해? 어? 등장 밑이 어둡다다냐. 힌트를 찾았구만. 누구입이지?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를 찾았는데 누구입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지금? 난 지금 그거를 모르겠어. 아니 멤버들 눈코인 맞추는 멤버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맞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모르겠어. 이게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걸 모아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걸 모르겠어. 왜 그걸 넌 인지하고 난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고. 그 개인 미션이 다 다르니까. 아니 이거는 개인 미션이 아니라고. 왜 넌 알고 있어? 너 스파이오? 아니 그 진영. 진영 판 뒤에 적혀있었어 여기. 뭐라고? 이거 보는 거? 눈코인만 보고 멤버 맞추라고. 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개인 미션이. 이거 먹을 필요가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힌트는 내가 봤을 때 따로 있는 거 같아. 사또. 우리 헛짓하고 있는 거요. 왜요? 이거는 그냥 진영의 개인 미션이라고 하오. 힌트는 뭔데? 힌트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진영의 힌트 다 받고 있는 건데 이거. 아니 형 봤으면 꺼내줘. 오 오 오 오. 여기 아니잖아. 그냥 이거 꺼내주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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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거 좀 꺼내주시고. 이거 좀 쥐고 가요. 스파이이면 어떻게 해요? 아 스파이 아니에요. 이거 진영 게임 미션이에요? 이거 진영 게임 미션이래요. 아 힌트는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는 못 찾았네 그러면. 이거 찾느라. 힌트는 쪽지. 쪽지를 한 분이 먹는데. 쪽지요? 자 어쨌든 잡히셨으니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꽃도령의 게임은 광군과 제기차기에서 더 많이 차기입니다. 아 진짜. 저를 너무 물러보시오. 자 저희 광군께서 제기차기 시작하겠습니다. 광군 나으리 쉽게 쉽게 합시다.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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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섯. 다섯 개. 봐주셨군요. 다섯 개입니다. 저도 왕견에 제기로 저 양반과 집 하나 얻은 적이 있소. 이 제기 하나로 우리 동네 이름을 싹 잡아서 제이. 바로 시작하겠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공. 내 앞에서 제기 보이지 마시오. 어 무서워.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16번 힌트. 처음 찾았는데 힌트. 돌 물 나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힌트였네. 힌트. 지붕.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찾았을까 여긴 없겠지.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되네 진짜. 나를 부를 때는 나리라 해주시게. 알았나? 왜 말을 안 하는 것인가. 뭐라고? 나리. 좋구나 야. 뭐라고? 나리. 아. 돌새라고 부르겠네. 돌새. 응. 판도나.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이거 좀 부탁드리지. 돌새는 이거 좀 부탁드리겠네. 감사하네. 여기 있었구나. 그 꽃 좀 주시오. 내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 진심이요? 응. 당신 뭐야.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오. 근데 내 뭐 묻고 싶은 게 안가신데. 당신은. 돌새야. 그래. 이게 무엇인가. 혹시 이걸 발견하면은. 판동아. 이걸 잘 좀 비춰주게 그러니. 이거를 혹시 보면은. 나 하나만 좀. 잠깐만 무사. 나보다 신분 누구 써? 나 꽃도령이요. 미안한데 난 가을이 있어. 그쪽. 한치에 쉴 수도 없이 펼쳐. 무사님이 필요한 게 저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자다가 보이면은. 냉큼 달려가서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돌새야. 판동아. 가자. 가자. 어? 왜 내 나으리라고 안 하네. 그래. 오케이 가자. 아. 컨셉이. 컨셉이. 아. 음. 헤매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면도 좀 하고 올까요? 음.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옵니까? 면도 좀 하려고 그러네. 아. 자꾸 떨어져서. 제가 면도를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 면도는 어려운 게 없사옵니다. 젊어지시겠습니까? 젊어지겠네. 아. 음. 테이프. 테이프가 남아있소. 아. 면도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깔끔하네. 이거는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연이 있으면 뵙시다요. 음. 여기 능력 교환소가 맞서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다섯 개. 소식만 가능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 멤버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좀 특별한 걸 잘 뽑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 이거 궁금해. 아. 그래. 한 명 궁금했다. 화공이 얻은 힌트의 개수는 몇 개요? 총 세 개요. 세 개나 잘 써. 전국 씨. 전국 씨. 한 개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누가 세 개를 찾았네 그러면. 누가 세 개를 찾았어. 저한테 큰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잠시만. 근데 이거 힌트를 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구 한 번 보면. 네? 아 진짜. 능력 교환소네. 여기가 양반간가? 논가? 관. 양반가.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어 저기네. 저기네. 능력.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멤버의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슈가. 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 있다고? 뭔 소리지? 민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혹시 슈가 형이랑 한패예요? 저요? 네. 아니에요? 슈가 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슈가랑 같은 마음인 사람이 누구야? 알았어요. 내 문이 열려있다. 허허. 여기란 말인데. 왕관이 있다고? 왕관이 여기 왜 있어? 야 이거 뭐 감도 안 오는데 이거? 여기 다 뒤여 죽지 않을까 애들이? 뭐 이런 데 죽지 않을까? 아니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이거 우기면 어떻게 될 거 같기도 하고. 봐봐요. 이거 우기면 될 거 같지 않소? 안 돼소? 우기면 될 거 같지 않소? 힌트호 나 좀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도 돼야 도전해.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도전하겠어. 안녕하십니까. 한 명을 찾았는데 단서를 주소. 네. 한 명을 찾아서 모시세요. 52번. 네. 48번. 네. 몇 시에 더 많이 찍는 건가요? 36번. 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세계적이도... 아니, 비비 양반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고 했어? 아니,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고 했어? 나는 일탱이가 없어. 나 지금 도둑놈들이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땐 두 명이야. 두 명이겠지. 그래, 밸런스가 맞지. 제이호, 말을 좀 찾았어? 안 찾았어. 바로. 비키거라! 수영 밀고 왔네. 좀 못 들은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해하세요. 한 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도 재밌습니까? 이거 왜 못 찾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그렇게, 그렇게 조그맣다고? 저거 어떻게 못 찾아요? 우리 중간 점검을 한 번 할 때가 된 것 같소? 자, 여러분. 자, 도전검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깝시다. 자, 자기가 찾은 단서와 미션들을 한 번 공유합시다. 내가. 내가 중요한 게. 일곱 색깔을 모아서. 미션 교환소에 갖다 주면. 그럼 뭐 주냐? 멤버 한 명을 골라가지고. 멤버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파인지 아닌지? 스파인지 아닌지? 근데 내가 슈가 형을 한 번 말해봤는데.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봐. 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다.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이거는. 민슈가. 만약에 도둑이 세 명이잖아? 도둑이 세 명이면 도둑도 되고 시민도 돼. 그지? 근데 만약에 도둑이 두 명이잖아? 그러면 민슈가 형은 시민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스파인을 스카프를 본 사람은 나한테 넘겨야 된다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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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제 뭐라 하지 마. 자, 여러분. 자, 단서 찬 사람 없어요, 단서? 단서가 없는데? 단서가 어떻게 생겼는데? 우와, 그게 뭔데? 단서 찬 사람 없어요? 사 또 나를 내가. 아니, 형이겠네, 그러면은. 세계 찬 사람이 있다던데, 형이네. 여러분, 나는 들어갈 수 있긴 하네요. 야, 단서 찬 사람 없어, 진짜? 아니, 야,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니까. 그치, 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숨겨, 오기. 자, 이제 들어오시오. 자, 이제 들어오시오. 자. 자, 제 형 자수하시오. 난 다 갔어. 내가 스파이면 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망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망친 거죠, 스파이니까. 근데 나는 단서는 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 이거를 다 좀 오픈하세요. 그래야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 오픈했어. 아, 너 있어? 그쵸? 그냥 없어. 나도 없어. 그냥 오픈해 주자. 아미노사. 그냥 힘체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핵심은. 공유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찾는 거 아니야. 핵심은 아미노 비석을 찾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 나와 보시오. 제 거. 자, 한 번씩 읽어보시오. 도둑은 이마을 출신이 아니다. 뭔 소리야 이게? 도둑이 이마을 출신이 아니라고? 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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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마을 출신이 아니다. 야. 우리는 다 직업이 있잖아. 화학목, 금사, 통장. 어? 그렇네? 근데 바꼬또령 뭐야? 어? 야, 저번에도 그런 거 있잖아. 바꼬또령 뭐야, 바꼬또령. 또 또 이거 달방 나오고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자, 다음. 이 포즈는 잘 봐요. 신뢰에는 없다. 흰, 흰, 비석은 실내에 없습니다. 이응.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게 뭐야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저는 이걸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초성 퀴즈네요, 초성 퀴즈. 아니면 뭐. 제모가 어떻게. 제모가 어떻게. 아니, 아니, 초성 퀴즈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그 힌트를 보면 뒤에 보면은 그 이응에 대한 그게 나와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 밑이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 지붕 밑이 어둡다. 왜 지붕이야? 계속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이응, 이응이 뭔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붕입니다. 이응, 이응은 지붕입니다. 지붕 밑이 어둡다라는 거죠. 돌, 물, 나무. 자, 제 생각에 어떤 어두운 지붕 밑에 물, 돌, 나무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실내는 없으니까. 그치? 어떤 지붕 밑에 물, 돌, 나무 근처에 이 비석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거의 다 찾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누가 힌트를 숨겼다니까. 정자에서 찾은 힌트. 누가 숨겼냐고. 아니, 소지품 검사해요. 소지품 검사해요. 나 정자 아니야. 난 정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민이죠. 야, 지민이. 정자 아니야? 아니야. 누가 숨겼네, 여기. 야, 나 오프닝을 거기서. 근데 잠깐만, 도둑의, 도둑의 목표가 안광 기석을 찾는 걸 방해하는 게 맞죠? 감독님. 네. 그러니까 숨긴 거지.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깍시다. 진짜로, 진지하게 봐봐. 아니, 일단. 자, 여기 보면 주머니. 여기 주머니 있어.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자, 주머니 까. 나 봐봐. 자, 일어나, 일어나. 나 진영 꺼, 이거. 자, 빨리 액션 까지 말고. 자, 손 떼. 주머니에서 손 떼. 자, 그냥 까자. 야, 까 봐. 까 봐. 넣어봐요. 나 진짜 없네. 벗어. 주머니 여기 있어. 주머니, 나 이거 하나만 벗어. 눈 가져가면 돈 너무 많아, 지금. 다 벗어. 다 벗어. 벗어, 벗어. 야, 다 벗어. 와, 근데 오늘 진짜 스파이 걸리면 진짜, 진짜, 진짜. 자, 봐. 야, 지민아 너 이따 스스로 때리지 마라. 스스로 봐. 아니, 너만 지금 오는 게 좀 의심스러워. 꼬 떨어. 야, 우리 근데 호석 형이 다 본 거지? 다 봤어, 우리. 그래, 설마. 둘 시간이야. 봐도 이제. 근데 전 진짜 스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 이거 제가 들고 오실게요. 나 진짜 아니거든? 내가 들고 오실 때. 아니, 형 진짜 스파이 같아. 아니, 나한테 맡겨줘. 아니, 너는 진짜야. 응. 너하고 호석이 형. 자, 이거 안 돼. 아니, 일단 내가 네 개를 왜 깠어, 그런 거지? 아니, 일단 앉아가지고.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형. 처음에 계속 몰아가는 게. 야, 안 걸리기 위해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게임인데 너무 화낸다. 야, 방송에 못 나간다. 형, 나 이러면은. 게임 안 해도 되고 난 멤버가 더 소중해요. 일단 그 모아진 단서들이 어쨌거나 사실 뭐 되게. 어쨌든. 모아보면 중요하긴 해요, 지금. 바깥에 있고. 지붕 밑에 있고. 바깥에 있고. 그쪽 근처에 물, 돌, 나무가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뭘까? 모르겠어. 그거는 힌트를 더 찾았어야 하는 것 같아. 그거는 힌트를 더 찾으면은.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뭐하고 나오겠다. 지금 숨기고 있는. 지금 힌트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 때문에 지금. 어, 잠시만. 그러면은. 아. 이거 미션을. 굳이 뭐냐? 이거 미션을. 어, 지금. 지금. 지금 체크를 했어. 너 지금 외우고 있어. 태현 의심스러워. 아, 이거 의심스럽다니까, 진짜. 태현 의심스러워. 지금 이 힌트 한번 싹 보고. 아, 어떻게 방해할까 생각해. 자, 여러분. 내가 매일 마피아 하니까 이제는 나를 그냥 아예 뭐 기저. 근데 그것도 있어. 태형이가 마피아를 너무 자주 하긴 해서. 또 예일수도 있어. 이 반전을 깨고. 아니, 그리고. 시민이어도 마피아 같아. 하는 형이.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는 있는데. 이거 단서 찾았다며. 아까, 아까는. 그러니까 형들 거 다 찾았잖아요. 내가 다 나누었잖아. 아니, 단서 찾았다며. 아, 근데 이거. 이거 태형이 형이 나한테 거의 다 주긴 했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스파이는 사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안 준 사람 있다고. 잠깐, 잠깐만. 태형아. 어, 일부러? 이거 눈, 이거 아니니까. 아니, 잠깐만. 게임 멈춰보자. 멈춰! 멈춰! 게임! 멈춰! 얘들아, 나 그거 뭐. 얘들아. 얘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 돼. 이거 나왔대.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 숨겨 있었어. 어, 잠깐만. 관군, 뭐야. 관군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벌칙. 그게 얘, 그게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자, 전 까겠습니다.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능력이 왜 빛이 찾기예요? 왜 이런 의심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관군. 야, 이거 이름이 없네. 제가 관군 벌칙을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또니까.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야, 돌쇠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어때? 어때? 도망가나? 도망가나? 어때? 나의 킹니저 가심이 어때? 그러니까. 그리고 얘 또 이상한 돌쇠 컨셉 잡아서 계속 게임 어그로 끄는 거라니까? 아니, 안 하고 있잖아. 아니,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냥 카메라 장난치고 있어? 옛날에 마피아가 막 그랬잖아. 내 컷 한 번 보시죠. 내 컷 한 번 보시죠. 우리가 못 보잖아. 지금 못 보잖아. 지금 보여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킹니저 가심이 좋았죠?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관군 벌칙 면제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야, 나 얘들이 눈밖에 없어. 대형인가요? 아니, 지금 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줘? 아니, 뒤에, 뒤에 이거 사라. 야,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다. 얘기해야 돼. 어, 얘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나 여기로 잡을게. 와, 나 오늘 미쳤나 봐. 에이스인가 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윤기 형 범인이야. 왜? 긴가민가? 민가? 민? 민윤기? 이룬공학? 어? 흰새야? 뭐야? 울의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데?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나. 아, 이게. 야, 봐봐.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자니. 한 번도 안 한다니까. 걔는 지가 그 얘기랑...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미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거야. 아, 이건 점점 미궁 쏘고 가는데? 뭔가 미궁 쏘고 가야자. 깜짝이야. 자기 narrower. 고객님은 샘,rest儿, 다 쟤! 악타, BRO!